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. 저희가 그동안 BC카드와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왔는데요. 이번에 조금 더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으로 찾아왔습니다. 바로 블랙핑크 카드인데요. 모두 알고 계시죠? 카드 컨셉이 실물이 예쁜 카드라고 하는데요. 저희도 카드를 직접 봤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. 저희 멤버 카드 4개의 블랙&핑크 컬러 카드 6개 총 10개의 디자인이 있어 취향에 따라 고르실 수 있나봐요. 다양한 혜택과 프로모션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보니 실물이 예쁜 블랙핑크 카드 꼭 여러분 예쁘게 사용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